아왈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간만에 바깥에서 좀 촬영 좀 해봅시다 출근 브이로그를 찍어볼 거예요 근데 왜 출근인데 깜깜하냐고요? 제가 지금 완전히 밥맛이 예 개박살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저에게는 아침입니다 하아... 진짜 왔네? 유튜브 가기 필요하다면 전화를 걸어라? 어느 놈이야 이건 또 이거 또 뭐 버나버나 누가 장난친 모양이네 누구야? 아... 여보세요? 하하하하... 완전 맛있게 해주지 누구세요? 자네 영상은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레전드 유튜브 각을 주려고 하는데 말이지 바로 신규 카드 한 명판 카드에 대한 정보여 신... 신규 카드? 근데 뭐 그냥 줄 수는 없고 스튜디오에서 전화를 걸어가 이거 레알... 레알 유튜브 각이다 빨리 빨리 가보자 장난 장난하겠지 설마 어차피 저는 스튜디오 가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요 유튜브가? 확인해봅시다 아... 폭탄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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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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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 파트 AR카드 두 장이 들어있어요? 최근 신비 파트 시즌 3 카드가 나왔다고 그랬었는데 한정판 카드 들어있나보다 어? 아... 그러면 이거? 카드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먹겠습니다 아이짜 짜... 아이짜 잭스 샷코 들어있고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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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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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지? 하... 그래요 그렇게 쉽게 줄 리가 없지 근데... 갖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거 카드는... 왜 없죠? 쓰읍 말했잖아 그냥 줄 순 없다고 사운드도 못 싶다면 미션을 진행해라 미션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미션 다 클리어하면은 신규 한정판 카드 두 장 주시는 거 맞죠? 유튜브 값도 잡고 미션 깔끔하게 클리어해보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또 전화드릴게요 예 예 아이짜 너무나 갑자기 미션이야 오 왔다x2 첫번째 미션 신비 금비 페이퍼 토이를 만들려고 피부도 어? 됐다. 야 이거네. 야 근데 이거 피규어도 주고 말이죠. 구성이 괜찮은데? 겨우 다 만들었다. 만만하게 봤었는데 역시 그렇게 쉽게 줄 생각은 없는 모양이에요. 처참한 사토의 흔적을 보세요. 와 너무 빡센다. 어쨌든 첫 번째 미션. 신비. 그리고 금비 페이퍼 토이 만들기. 도깨비 페이퍼 토이 만드는데 성공했어. 아. 들어가있다. 첫 번째 미션을 생각보다 빠르게 통과했고. 하지만 본격적인 미션은 이제부터야. 두 번째 미션을 시작하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첵스 초코를 먹어라. 첵스 초코. 마쉬멜로가. 여기나 들어있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입맛 없을 때 말이죠. 이런 시리얼 하나 딱 말아먹으면 개꿀 맛이거든. 개꿀 맛이거든. 첵스 초코 매쉬멜로. 제가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과자 그대로 일단 맛을 지겨보는 거지. 첵스 초코 맛있게 먹는 방법 2단계. 우유를 이제 말아주는 겁니다. 우유를 담자마자 바로 먹어야 돼. 역시 시리얼은 무조건 우유랑 같이 먹어야지. 아니 그 미션이 아니라 거의 뭐 한 끼 식사를 해버렸는데. 아니 그 미션 맞아? 너무 혜잔데? 선생님. 다음 미션 주시죠. 마지막. 파이널 미션. 이번 미션을 통과하게 되면. 한정판 신비 아파트 카드가 있는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이 문자를 읽은 시점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첵스 초코 미로를 탈출하세요. 실패시 카드는 없습니다. 그럼 시, 시작! 뭐야! 미, 밀어? 첵스 초코 밀어가 어딘데? 아 요거라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새끼 구출 대작전. 2명이부터 샥샥샥샥샥 지나가서. 그 다음에 샌드맨. 오케이 샌드맨 넘어서 다그맨은 베기제부. 베기제부. 그 다음에 악창갱이. 오케이! 덧불갱어진한 체스 초코 탈출 성공! So easy! 자 선생님 다클리어 했습니다. 주시죠. My CB 아파트 카드 리미티드 에디션 오 왔다. 소품실로 가시오. 피규어 밑에 숨겨져 있다. 소품실 도착했습니다. 이게 뭐 있다는 거야? 이게 어두워서 안 보이네. 설마 저건가? 아니 유병재님 아니세요? 실례지만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예스! 어둡다! 어둡다. 이번 시즌3 새로운 신규 카드예요. 총 2장이 들어있는데 과연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오픈합니다. 3 2 1 뿅. 와 신비랑 군요기 카드입니다. 바로 AR 소환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신비 소환 들어갑니다. 신비님 등장시다! 지금부터 특별 미세를 주지! 바로 나 신비님! 신비님만 찾도록 해라! 맨 홀로 사라진 신비찾기 섞이냐 설마?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거 그 두더지 잡기잖아! 일로와요! 일로와! 자 그러면은 다음! 자 분노의 발톱 구묘기! 요거 구묘기 AR은 뭘까요? 봅시다 소환! 카드로 움직여 올바른 구묘기 얼굴을 찾아줘? 뭐야? 뭔데? 아! 좀 약간? 섬뜩한댑쇼 이거? 아님 머리합체라뇨! 하나만 일로와요! 고맙다뇨! 오케이! 머리도 잘 챙기라! 오 뭐야! 분노기가 소환되버렸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AR카드 깔끔하게 획득했어요! 여보세요? 아니 뭐 이렇게 유튜브 깍 챙겨주시면 감사한데요 선생님! 결국? 선생님 점체가 뭡니까? 내 점체! 그거 바로! 몸에 좋고 맛도 좋고 들깃거리까지 가득한 한적반 신비아파트 버전! 집도 좋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카드 모으러 하나 더 구하러 가야지! 네이이이! 접근이이이이이!